자, 밤초리와 함께하는 장난감 만들기 시간입니다. 자, 요렇게 애코네키를 오늘 만들 건데요. 요렇게 쬐끄만한 상자 1개 와요. 요렇게 생긴 이 패특종 하나, 둘, 셋, 넷, 열 개를 준비하세요. 열 개를 준비하세요. 그리고 옷장, 요렇게 생긴 이 패특이랑 요런, 요구르트병에 요런 거를요. 요렇게 쫙 뜯어서 요런 건 잘 버리시고요. 그리고 그럼 요런 투명한 변이 나오죠. 그러면은, 음, 이 변에다가 샤프을 요렇게 쓱쓱쓱쓱 문질리세요. 어, 그러면은, 음, 더이상은 이 모습이 아니고 요렇게 하얗게 될 거예요. 그리고 샤프의 요 부분은, 검정 부분을 문질러야 돼요. 그러면요, 다 준비가 되셨겠죠? 다 이거, 그러면은, 요기에, 요 상자에, 요런 부분을 놔두고, 요 상자 윗부분만 준비하세요. 그리고 요런, 뚜껑도 모두 있어야 해요. 10개, 그리고, 요런 부분에 색칠을 요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요. 안 돼! 저는요, 지금, 음, 보여드리기 위해서 대충 색칠한 거고요. 어, 예쁘게 색칠을 꼼꼼히 다 하셔야 돼요. 그리고요, 여기 10개가 다 준비했으면, 됐으면, 됐으면, 여기에 이 부분에다가, 여기 뚜껑에다가, 글루거를 요렇게 쫙, 이렇게 해서, 여기에 탁. 여기도 글루거를 쫙, 해서 탁. 쫙, 탁. 모두 다 발을, 여기 발, 왼쪽 발, 네 개, 오른쪽 발, 네 개. 그리고, 위로 하고 싶은 부분은, 위로 하고 싶은 부분은 두 개를 붙이시면 되고요. 어, 지금은, 시간이 부족한 이유로, 완성된 모습은 나중에,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. 손은 안 대니까 괜찮아. 아니, 여기도 구멍이 막혀요. 아, 괜찮아, 막혀줄 때. 꾹꾹 눌러서. 2백 해야 돼. 오빠 왜 그래? 오빠 왜 그래? 손 들까 봐 그러지. 우와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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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우와. 아빠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아빠, 이게 없어져. 어, 이렇게 하고, 얼른 붙여야 돼. 놓기 전에, 끝에다가 밑에다 놓고, 끝에다가. 딱 붙이고 있어, 이제. 붓을 때까지. 하나, 둘, 셋, 넷, 여기 위치 딱 됐지? 자, 여기다 붙여줄게 이게 금방 굽기 때문에 옆에 있어야 돼 만지지 마 조심하고 손 튀어 자, 얼른 붙여 있어 만지면 안 되고, 어? 그거 만지면 안 돼 땅에 내려놓고 붙여 이렇게 해서 내 토지 잘 떠 조심했어 이렇게 하고 자, 가지라 이렇게 붙여서 해 약간 떨어뜨려서 붙여, 떨어뜨려서 붙여줄게 약간 떨어뜨려야지 눈이니까 뜨거웠다, 만지지 마 지금 뜨거웠어 글루 없어진 것 같아 마지막에 이거 다 녹아서 책상 움직이면 안 되는데 책상 움직이면 안 되는데 조금 남았는데? 응 됐지 예쁘지 조금 남아서 다행인 거야? 안 다행인 거야? 아니야 남은 안 남은 어, 만져서 떨어지면은 큰일 날, 박스 떨어져서 다행이면 못 붙여 어, 그거 만지면 안 돼 떨어지면 못 붙여요 다섯, 일곱 다섯, 일곱 족수리? 딱 뿌리는데 스테이크를 줘 베이비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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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rines particula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